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진다.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입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되고 인간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정말 사실인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인생의 질이 문제인 것이다.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이런저런 합병증을 달고 골골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살이 돼도 잔병치레 하나도 없이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도 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하면서 살 것 같지만 여전히 중장년들의 운동 부족은 큰 문제다. 설문조사를 취합해보면 대한민국의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3명 중 2명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 3분의 2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하루 서너 시간씩 보는 TV 시청이라고 한다. 가장 몸에 좋고 또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0세다 150세다 수명 연장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건강수명인 것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 먹고 매일매일 실천해가며 살아야 할 일이다. 알다시피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독종이어야 살 빼기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담배 끊는 것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근육질에 못 만들기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루 만보를 걸어낼 수 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무디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단 1kg의 살 빼기도 쉽지 않다. 어쩌다 뺏더라도 이틀 정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성공했다는 그 비법만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3일 했다가 중단하고 3일 했다가 중단하고 시작했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면서 인생만 어비하게 된다. 나이 들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독하게 마음 먹고 지켜야 할 것이 건강 말고 또 하나가 있다. 바로 돈이다. 인터넷을 보면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 200이면 된다 아니다. 적어도 300이 필요하다 등 답변이 제 각각인데 나이 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비례해서 점차 줄어들긴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켜야 한다. 누구한테 지켜야 할까? 그건 바로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부모에게 돈 빌려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 먹고 지켜내야 한다. 분명 우리들 중에서도 사업 한답시고 부모 돈 끌어와서 결국은 부모 돈 날려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 돈 좀 빼먹어 보려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 돈을 당연히 제 돈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다. 곧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매일 집에 찾아와서 죽는 소리하는 자식 안쓰러워서 결국엔 그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돈이나 집을 내주는 날에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부모에게 돈 빌려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마음독하게 먹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빈건에 젖은 주름살과 함께 살아갈 날만 남게 된다. 주름살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웃음이 만들어낸 아주 보기 좋은 주름살이 있는 반면에 힘겨운 노동과 빈건에 쩌둥 깊게 패인 주름살이 있다. 독하게 마음먹고 지내야 후독한 주름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